우리 마크 빈스 목사님께서 축구하시는 것은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하여 아론에게 내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 너희가 향하여 드사 평당되시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 빛이사 은혜 배우시기를 원하며 하는 이것을 히브리만 그대로 그 베네딕션 축복을 예수님 당시에 들었던 똑같은 축복의 기도를 오늘 엘시아다에 있는 마크 빈스 목사님을 통하여 영어와 히브리어 이 두 말로 축복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축복이라는 개념 제가 지금 축복 기도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이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알지만 히브리뿌리를 보면은 이 블레스잉 바루 이것은 뭐냐면은 천지를 지으신 구세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들 앞에서 무릎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적에 리을 다운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We bless you Barugata Adonai Eloheinu Melahaulam He is king of universe We bless you 주님을 성축하다 했다 그 개념을 꼭 설명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멘 So let's stand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lift His counselance upon you and give you His peace Hashem Yeshua HaMashiach Go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Amen Amen